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큐치큐치큐기애입니다. 오늘은 살짝 재미난 소식이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는 TV모드라 손으로 들고 하는 핸드헬드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닌텐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. 결과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드로 사용하고 계세요?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. 자 보실까요? 표에서 보시듯 파란색 부분이 TV모드 사용자고요. 빨간색 부분이 손으로 들고 하는 핸드헬드 모드 사용자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 회색 부분이 두가지 모드로 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합니다. 어떠신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것하고 많이 비슷한가요?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. 저는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시간을 가게에 넣고 TV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TV모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요. 근데 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. 그런데 저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으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화장실 갈 때 혹은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때 제가 스위치를 안가지고 가면 아 내가 왜 스위치를 안 갖고 왔지? 막 이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희 와이프가 제가 스위치 산 다음에 화장실을 너무 오래 있는다고 싫어해요. 미안 여보 사랑해 여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손으로 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스플래툰 2 같이 할 때 보면 배터리 없다고 좀 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. 그때 저는 저 혼자만 TV모드로 하는 줄 알았었어요.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꽤나 많은 분들이 손으로 들고 게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3다수 3DS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저는 스위치 사용하고 나서부터 플스나 엑스박스 잘 안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3D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3다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닌텐도 사시면 아마 3DS 잘 안하게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닌텐도가 세계적으로 700만대 정도가 팔렸으니까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게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컨셉을 얼마나 원했는지 그리고 닌텐도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로 게이머들에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네요. 자 여러분은 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저도 비디오 만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꼭 좀 알려주세요. 착각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좋아요 한 대만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빡! 참! 그리고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걸고 선물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 저도 닌텐도 스위치를 빨리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체크체크체크 기아 빠이!